나나나나나나나 나흘일 때 희망은 대통령 그래 얼마나 좋겠니 학교 때는 나의 꿈이 장군이었지 그래 얼마나 좋겠니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야 회사의 부장님이 제일 부러워 언제쯤일까 부장님 소리를 들어볼 날이 슈퍼스의 부장님이 제일 부러워 나 어릴 때 달걀 귀신이 무서웠지 그래 얼마나 무서웠니 학교 때는 성적표가 무서웠지 그래 얼마나 괴로웠니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니 우리 집 마누라가 정말 무서워 언제쯤일까 큰소리 치면서 살아갈라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니 우리 집 마누라가 정말 무서워 언제쯤일까 큰소리 치면서 살아갈라 우리 집 마누라가 정말 무서워 우리 집 마누라가 정말 무서워 우리 집 마누라가 정말 무서워